드럼이니까 붙지 말고 드럼이니까 붙지 말고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통아이스크림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아음 음 바늘라맛 음 아 귀찮아요 아벤티닌 사랑해요 존버 존버 우리들의 존버 오늘은 상위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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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기 때문에 존버를 할겁니다 와 여기까지 사람이 날라와? 와 지금 푸시하는거 괜찮을수도 있어요 회복 다 안됐을수도 있어서 어 발소리 침착하게? 배틀 버스 배틀 버스 배틀 버스 운용해봐 야 웅장하다 원 예측할까? 이색 사봐 어차피 푸린버스 어차피 푸린버스 이색 사서 다음원 예측 아 가야되네 딱 그 원이 로키릴즈 위에가 진짜 치열할거같아 여기 자리잡으면은 개꿀이어서 근데 자리가 좋아서 사람이 많을걸 알기에 저는 거기에 가지않고 여기정도까지만 끝에까지만 가면 될거같아요 달려라 오잇 달려라 아 이게 불안한게 저기 비행선 위에서 쏠까봐 살짝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 요런데 자리잡으면 좋은데 근데 버스 타고 갈수가 없어가지고 후반에 내가 다 잡을수 있을까? 어떻게 쓰냐구요? 산 다음에 줌하면은 요 캡 밑에 보이시죠? 다음 폭풍원 어디인지 미리 알수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원 는 이쪽이니까 요쪽에 딱 자리잡으면 될거같은데 여기 바위 뒤에 자리잡자 와 나 개못했다 어 사람 보인다 어 사람 보인다 엥? 안녕하세요 이제 쓸일 없을거같애 호풍저격수총 호풍저격수총 쓸일 없을거같애 딱 여기인것만 알고서 이거를 쓰자 아 요거 좀 고민되는데 힐템 더 들게 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? 이렇게 그리고 위에를 먹어야 될거같애요 여기 지켜 드럼이니까 붙지말고 드럼이니까 붙지말고 드럼이니까 붙지말고 드럼 소리 났다 하면은 바로 어? 어? 라스트 한명 뭐 나중가면 만나겠지? 이렇게 존버하면 존버할수록 오히려 나한테 좋을지도? 에임싸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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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역시 운영해 제로빌드 운영해야죠 1등 하려면 GG 운영해 직원 없었니 발설의 났어요 회복하고 아니 왜이렇게 닦돌을 하는거야 아니 왜이렇게 닦돌을 하는거야 직원 한방에 죽이면 된다 이런거였나? 건방진 녀석 어 뭐야 발소리? 귀여운 친구구먼 소르스킨이었어요? 사람 있을수도 있으니까 체크하고 위에 사람 없나 체크하고 어? 붓이 진짜 좋습니다 빌드제로 해서 활용 잘하세요 어... 아 여기 위가 좋은데 여기 또 경쟁 치열할까봐 참 애매모하다 여기 은원패할 곳이 없는데 아 싸우는거 좋지 않아 보여 싸우는거 좋지 않아 보여 야 겸손하게 집안에 들어가야되는데 어떻게 해? 역시 집안이 가장 아늑해 안전하죠 잉? 근데 차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될거 같애 다리잡은 애가 막 다른 애들 쏘고 이럴땐데 그리고 다 줄어들고 이제 막 서로 싸우는 느낌 들면은 그때 가야겠다 원래 자동차 운영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터져가지고 이러면은 진짜 약간 운과 샷발이야 먼저 올라가자 못 쏜다 못 쏜다 못 쏜다 못 쏜다 못 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순간 MK인 줄 알았다. 나 순간 MK인 줄 알았다. 나 순간 MK인 줄 알았다. 뭐야 누구 잡는 거야? 나이스. 그리고 차도 나이스. 잘 탈게. 고마워. 바퀴 쏘는 순간 나. 터졌니? 좀 숨겨야겠다. 뭐야. 오 좋아요. 아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출발했다. 어... 먹을 수 있나 저기? 원에 맞춰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오히려 지금인가?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? 있네. 아니 앉았었으면 뭐 어떻게 하게. 해봐. 띠쌤. WHAT OOO 아 귀여운 녀석 재재 와 흰색 샷건으로 재재 1 대 1 아 좋습니다 오늘 1등 4판째일걸요? 4월 8일이죠 1 2 3 4 5 5번 얻었다x3 아우 다행이다 얻었습니다 꿀 무료 글라이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바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바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안녕